재재 님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우리 제이크 씨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태어났어요. 또 CJ 계열에서 같은 지붕 한 식구라고 볼 수 있죠. 그렇죠. 우리 글로벌 팬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세계 팬들이 너보다. 우리 스포티파이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 같은 데 보면 지수가 대단합니다. 스트리밍 지수. 대단해 대단해. 두 분 또 이렇게 열정맨. 우리 제이 씨가 굉장히 열정맨이에요. 아 열정맨? 열정이 또 가득하고 뭐든지 파이팅 있게 하는. 파이팅. 두 분 다 그리고 해외파라서. 더 많이 해야겠네. 아마 오늘 뭐 팝송대로 맞추실 거예요. 오오오. 아니.